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쓰셔도 돼요. 아무데나 가면 돼요? 거기 쭉 가다보면 계단 밑에 빨간 라인으로 줄쳐진 곳이 있거든요. 거긴 넘어가면 안되고 지하도 통로까지만 거기 가다보면 조금 있어요. 조금 조심하세요. 뭐딜 가운데 쪽 해프라 무스님 좌측 무스님 좌측 무스님 좌측입니다 좌측 간다! 나이스 네 힝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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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힝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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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힝킬 난 힝킬 쐈 줄 알았는데 옥상에 가르시아 뭐야 죽었어? 경고? 경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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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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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했다. 프리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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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호ma 우당 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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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프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헬멧인줄 알았어 헬멧 아 헬멧둑 아 헬멧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손가락 손가락만 했어 새끼손가락 잘렸어 지금 자 게임 시작하고 4 3 2 1 게임 시작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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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ù 아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